뱀이 있는데? 그치 아이들 눈엔 뱀이죠. 오우. 나도 찍었어? 응. 왜 이렇게 안 찍었어? 아 오늘 KBS에 촬영 직군으로 특채 앱을 뽑아야 돼요. 찍어야지. 왜 찍어? 아 이거 진짜 갖고 올게. 네 꼬리 갖고 온다고? 어이 저걸 아빠도 무서워하는 걸? 응? 아 안 되네 쉽지 않아 쉽지 않아. 왜 뻔하지? 운동 마칠게. 왜 왜? 왜 하우야? 아니 인서트는 찍어야겠고. 하우 왜? 아우 안 무더웠어. 머리랑 몸이랑 지금 따로 움직이는 거야. 근데 왜 이거 안 가져와? 아우 아우 갔는데 도망해. 어? 가긴 갔었지. 냄냄이 무더워 하지마. 아니 왜? 본인이 곤란하면 항상 상대방한테 물어봐요. 냄냄 가자 가자. 아 이제 같이. 근데 들 수 있을까? 냄냄이 무더워? 어? 이건 안 무더운데? 그치 머리를 쓰는 거야. 한 벗게. 와 근데 하우 용감하다. 한 벗게. 아우 근데 잘하는데요? 재미있어 봐. 와. 아빠가 감자 먹는데. 어머 감독님들 찍으라고. 응 인서트 찍으라고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이거 너무 풀어야 될 건데. 어머 어머 저걸 어떻게 해야 돼. 바로 튀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? 아 저거 미꾸라지는 소금으로 이렇게. 꽉꽉 뭉대가지고 씻어야 된다고 그러네. 어머 저거 틀었어요? 나무 있어. 항상 관찰력이 켜져 있는 거예요. 하우는. 와. 어. 좀 몰라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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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난리네 난리. 이건 인서 안 무더워. 아이고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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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종이 지금 한 마리니까 다행이지. 종이. 또 미꾸라지는 안 무더워. 어? 아우 지켜줄게 하나. 아이고. 아우 지켜줄게 하나. 어? 아이고 난 몰라. 으악. 으악. 귀여워. 아니 원래 이렇게 위기 속에 우정이 싹 트는 거예요. 으악. 나에게. 나 진정해. 나 진정해. 진정해? 나 진정해. 아깨 막을 때 손 좀 잡아야 되고. 어? 아깨 안 나가면 손 안 잡아야 되고. 살짝 옆길로 새는 경향이 있어요. 그냥 많이 올라. 많이 올라. 아니. 이제 오면. 아니오면. 아아악. 나는 또 많이. 아앗. 배워보여. 응. 너 도와줘 한번. 응? 아름이한테 도와줘. 왜 안 해. 촬영 감독님. 냠냠 한 번 물어봐봐. 좋아쥬옹. 냠냠 그거 개. 나한테 좋아줘! 좋아줘! 오, 희망이 희망해! 이거, 뭐 이런 거. 한번 좋아줘. 응, 이거 한번 나 먹어봐. 자, 감독님, 뭐야? 아니, 왜 저기 셋이 안 돼? 아니, 감독님 촬영 아니에요? 한번 만져봐봐. 아니, 히어로 아니었어요? 만져봐봐! 삼촌 못 만져. 만져도 못 만져. 삼촌도 못 만져. 삼촌 왜 무서워해? 징그러워. 징그럽대. 징그러워. 징그러워. 왔어, 아빠 왔어. 드디어 아빠가 왔어요. 다행이다. 왜, 뭐하고 있어? 오! 감독님 왜 거기 계세요? 왜, 왜? 아, 무서워. 괜찮아, 가 봐. 무서운 거 아니야. 무서운 거 아니야, 가 봐.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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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아니, 황현진 감독님은 민망하죠. 그렇죠. 하우야, 미꾸라지. 미꾸라지 누가 꺼낸 거야, 여기다가? 하우. 하우가. 하우. 하우가. 하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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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.